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6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계산에 대한 것을 물어볼 때요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 안 해서 문제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를 구하라고 주죠 거기 보면 아파트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구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명시할 때는요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식에는 변수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알려준다고요 2개는 알려주고 이게 분자가 미지수니까 얘를 구하라고 그럴 때는 곱해서 올라가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구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2개를 준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얘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가격이고 수요량일 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2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격 탄력성은 0.6을 줬고요 얘는 0.4를 줬고 0.2를 줬는데 전부 다 3%씩 변한다는 거죠 3% 상승하고 소득이 3%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에 대한 거는요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이게 오피스텔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여기는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그랬을 때 얘도 이게 3%가 상승했을 때 그러면 3 곱하기 0.6을 하게 되면 그러면 3 곱하기 1.8%가 줄어들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3 곱하기 0.4니까 1.2%가 늘어나죠 3에다가 0.2 곱하면 0.6%가 늘어나죠 여기서 조건은 정상제고 둘이 대체제라고 준 거죠 그러면 1.8% 줄고 합하면 1.8%가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지막에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볼 때는 주어진 두 개의 변수를 곱해서 우리가 양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고요 소득 탄력성이 0.5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에 변해서 전체 소요량이 1%가 감소했다고 명시를 해놨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가격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얘를 0.6을 줬는데 가격이 5%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요량의 변화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5,630이니까 3%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수요량이 1%만 줄었다는 거죠 3%가 줄어드는데 1%만 줄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소득 탄력성이 제시가 돼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2%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소득은 얼마가 변했을까가 물어보는 문제죠 전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그런데 소득 탄력성은 0.5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자를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지만 분모를 계산할 때는 나누면 되거든요 이를 0.5로 나누면 4가 나오죠 그래서 소득은 4%가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서 3%가 수요량이 줄었지만 소득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수요량은 1%만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이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5%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10분의 5죠 그럼 0.5가 나오겠죠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지만 계산기를 찍을 때는 반대로 5를 찍고 10을 우리가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교차 탄력성이 있었을 때 아파트 가격이 거기에 봤을 때 10% 상승을 했더니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수요량이 8%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 수요량이 8%가 증가했다 그럼 10분의 8이니까 0.8이겠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0.5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죠 교차 탄력성은 0.8 나오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둘은 대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작년 시험에도 한번 물어봤던 경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배열을 물어볼 때 이거는 숫자가 바뀌어도 내가 풀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교차 탄력성이 왜 풀었는지 뭐 이런 거를 물어봐서 내가 이거 어떻게 대입해야 되지 이게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그냥 그쪽은 버리시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간단한 건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뒷장에 넘어가시면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있죠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요 식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가격에 대한 것이 이제 두 개가 표시가 되고요 이게 이제 가격의 변화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도 두 개가 표시가 되고요 이 양에 대한 변화분을 얘기할 때 이걸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그냥 계산해도 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예전에 여러분 기출에서 나온 거죠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두 개가 표시가 되죠 9에서 11이니까 변화는 2만 원 되겠죠 그런데 양이 108평방미터에서 92평방미터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의 차이가 16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20분의 2잖아요 그리고 얘는 200분의 16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럼 얘는 10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얘는 100분의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내양 외양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로 계산하면 얘는 0.1이 될 것이고요 100분의 8이니까 0.08이죠 그래서 나누면 0.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문제로 확인하게 보시면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리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라고 했죠 완탄갑을 대신에 양은 변할 수 있다 공급이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하겠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니까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죠 4번에 보면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면 틀리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그런데 비탄력적일 때가 더 크게 변하죠 탄력적일 때는 작게 변하죠 그러니까 덜 상승하겠죠 마지막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할 수 있지만 완비양불이라고 했어요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이게 실사거든요 계산 논리는 탄력성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꿔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배열에서 물어보는 것 정도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해서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이론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내용은 어렵지 않게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 경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게 건축 경기를 기준으로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부동산은 주택 건축 경기가 경기에 대한 어떤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기 변동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학자들은 원래는 순환 변동만 있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경기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추세 변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장기 변동도 있고요 계절 변동도 있고 무작위적 변동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추세 변동은요 경제 성장이나 인구의 변화 등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계절 변동은 1년을 단위로 봄, 가을에 이사철 있죠 그럴 때 거래가 반짝거리고 늘어날 때가 있죠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고 무작위적 경기 변동은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 양상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전쟁, 지진,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만약에 시설물이 파괴가 되면 다시 어떤 건설 경기의 특수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의해서 유발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게 되면 경기 면동의 특징이라고 있죠 일반 경기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건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다는 얘기죠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주기가 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진폭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높은 정점과 낮은 접점이 유발이 되는데 이유는 타성기간 때문에 그러죠 타성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좀 느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의 움직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바로 따르지 못하고 천천히 완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높은 정점과 낮은 접점이 유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이자 개별 경기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대한 경기 순환 유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순환적인 양상을 띠는 거는요 일반 경기에 앞서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옛날에는 주로 주식 경기 등을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뭐 꼭 그렇냐고 해서 약간의 반론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순환적인 게 있죠 이거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를 얘기를 하죠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요 일반 경기에서는 뒤쳐져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경기 안에 가게 되면 부문별 경기가 있겠죠 부문별 경기 안에 가게 되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동시순환적인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주로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 투자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적인 일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낮은 금리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거용 부동산은 위축이 될 것이고요 반대는 또 이 부분에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이게 답으로 한번 유도됐던 점은 있어요 가끔 제 선생들이 주는 모의고사에서는 쓸 수는 몰라도 실전에서는 안 나온 지는 꽤 오래됐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되어 있죠 이 측정 지표는 왜 필요하냐면요 경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경기의 흐름이 언제 바뀌는 것인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그래서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요 부동산 경기도 수요 측면에서는 거래량 등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건축량 등으로 파악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건축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이 가격 변동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 보조 지표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현상과 맞물려서 또는 정부의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조 지표 등으로 쓰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돼 있을 때요 얘는 그래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이론을 물어볼 때는 정리 정도는 해두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특징 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회복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 시장이 있는데 상향은 일반 경기의 화항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후퇴시장 그 다음에 하향은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국면으로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국면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정 시장이라는 별도의 지역 시장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모든 국면상에 다 존재하는 게 안정 시장이기 때문에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면 거래가 늘어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도 좀 올라가고 투자도 늘어나고 그런 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국면상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전문활동이라는 게 유통활동이라고 되기를 하는데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굴 중시하느냐 그러면 초기에는 매수자를 중시하다가요 경기가 안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결국 매도자를 중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회복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매도자를 중시하더라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여기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또는 하한선으로 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기가 사이클이 주어져 있을 때요 사이클 상에 이렇게 움직이면요 여기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우리가 저점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여기가 경기가 회복되는 타이밍이고요 여기가 상향시장 국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후퇴 여기가 하향 국면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회복시장 이전에 거래가 된 사례는 이 국면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거죠 그런데 회복시장 국면에 접어들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기준 가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향시장은 일반 경계 허황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무조건 매도자를 중시하죠 이때는 무조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안 팔라고 그러고요 매수자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매도자를 중시하게 되겠죠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 다 한선이죠 상향시장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다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니까 그래서 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가격은 한선으로 후퇴 시장으로 접어들게 되면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초기에는 매도자를 중시하겠죠 아직도 경기가 괜찮은 줄 알고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결국 매수자를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매수자를 중시하게 되겠고요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상한선이 되겠죠 후퇴 시장 이전에 거래된 사례를 지금 수집하면 지금보다 비싸게 거래된 사례니까 낮춰서 보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후퇴 국면에 접어들어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를 구하게 되면 기준 가격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이 들어가면 일반 경기에 불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매수자를 중시하는 그런 형태죠 이때는 매물이 쌓여있는 경우죠 그리고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다 상한선이 되겠죠 지금보다는 다 비싸게 거래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가 들어오면 상이 들어와야 된다 과거의 사례가격이 안정시장은 별도의 지역시장으로의 어느 국면상에나 다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단지라든가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항상 실수요층이 두텁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시장에서는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매도자나 매수자를 둘 다 다 중시하는 경우죠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 매수세도 꾸준히 있다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가격은요 항상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으로 쓰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가 좋든지 안돋든 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죠 거미집 이론에 대한 것은 근래 나오는 것은 거미집 이론상에서 나타나는 균형 조건을 주로 물어보고 있죠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는 상품이 있죠 그것들이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큰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그런데 거미집 이론은 불안정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게 충족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에 현재 가격에 반응을 나타낸 거지만 금기의 시장에 들어온 공급량이 있죠 이거는 전기 가격에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전기 가격에 반응을 나타냈다는 얘기는요 시장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현재의 가격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조건 하에서 이 이론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별표를 하시면 되겠죠 안정 조건에서는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수렴형이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수렴형 밖에는 나올 게 없죠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은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죠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때 이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탄수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공급에 대한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절대값보다 작을 때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수렴형이라 할 수 있고요 이하고 반대가 되는 게 발산형이죠 발산형이라는 것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발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 때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에 대한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클 때 이게 발산형이 되고요 그러면 순환형이라는 것은 두 개가 같아질 때를 얘기를 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을 때 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같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실상은 얘만 알아두셔도 되는 거죠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기울기는 반대니까 그런데 발산형은 얘하고 반대니까 꼭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야 되고 기울기의 절대값은 수요 곡선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순환형은 다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물어볼 때 1번에 보시면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ABC 3개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나와 있죠 A시장이 0.8이죠 마이너스 그리고 공급 곡선에 대한 기울기의 값을 보면 0.6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마이너스 0.8보다는 0.6이 크지만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생략이 되겠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니까 얘는 발산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 부동산에 대한 거는요 마이너스 0.3 0.3 같은 경우죠 부호가 없다고 하면 같으니까 얘는 순환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부동산을 봤더니 마이너스 0.6이고 그 다음에 1.2잖아요 이 부호가 없어도 얘가 크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형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의 절대값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을 때 순환형은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유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A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얘는 100-P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에 대해서는요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로 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근데 원래 기울기에 대한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P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는 P분의 Q에 대한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얘가 1로 가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P가 1로 가게 되면 그죠? 예 EQS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상에서 보시게 되면 식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면 P는 C 플러스 EQS가 되겠죠 그러면 P분의 Q가 되니까 얘가 이리로 가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분의 2가 되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울기에 대한 거를 봤을 때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수렴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B부동산시장을 봤더니요 B부동산시장에서는 자 수요함수는 500-2P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급함수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급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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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플러스 6P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얘도 P를 기준으로 구해야 되니까 자 2P가 500-QD가 됐을 때 그럼 결국 P라는 것은 250-1QD가 되겠죠 결국 이게 기울기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얘도 넘어가게 되면 자 6P가 되겠죠 6P가 20 플러스 3QS가 됐을 때 그럼 결국 P는 양쪽을 6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6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6분의 3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결국 2분의 1이라는 요건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3을 우리가 약분하면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같으니까 얘는 순환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대한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균형 조건을 우리가 구했을 때 그렇죠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뭐가 무슨 형이 된다 수려면 반대로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발산형이 되겠고요 같으면 순환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미지 모형은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42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필수제의 성격을 갖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죠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무조건 거래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경계의 호황과 불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했을 때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미지 모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론 경제론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 중에는 경제론에서는 수요법칙을 기본으로 해서요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이 있죠 거기서 대체제가 변했을 때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도 정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두 개 움직임이 반대로 나타나면 가격은 할 수 있고 둘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양의 변화는 알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한 것은 항상 출제 빈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 그리고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의 용어에 대한 것도 구별해 줄 수 있어야겠고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라는 것은요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대체제라고 그랬어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관찰기간이 길어지면 탄력적 짧아지면 비탄력적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에 관한 부분에서 소득과 교차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탄력성에서 부호가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교차탄력성에서 부호가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된다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가격 변화율의 크기는요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가 훨씬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다 하지만 가격은 변할 수 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불변이지만 양은 변할 수 있다 그걸 포인트를 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조세 전가와 귀착 관계에서는 일단 쌍방귀착인데 탄소비대라고 해서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고 그랬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같아진다고 그랬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완전 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틀려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경제편에 들어가서 이러이런 내용들은 정리가 돼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문제가 언급이 됐을 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요 가장 간단하게 주는 게 수위랑의 변화를 물어보는 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만약에 밑에 분모의 변화를 계산할 때는 거꾸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가 가능할까 해서 그것까지 한번 연습 삼아서 풀어보셔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2편에 대한 것까지 마무리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46페이지죠 이제 3편에 부동산 시장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장하고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내용 정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날은 더워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운을 내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동차도 고통 맡고 싶습니다 이렇게 kunna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부동산 시장론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아멘